안녕하세요. 영종입니다.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. 왜 앉았냐면 제가 책을 주문했는데 박스가 여행용 박스같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왠지 갑자기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박스는 뭐냐면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주문한 책 박스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책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책 개봉기는 처음입니다. 왜냐하면 저는 인터넷에서 책을 주문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. 최근 한 5년간. 진짜 오랜만에 책을 주문했는데 패키지들이 너무 예뻐서 소개를 해드리고 과연 저는 어떤 책을 샀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. 자 그러면 한번 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. 꽤 괜찮습니다. 다른 식상 박스보다 짠! 짠! 네! 이 안에 아이고! 이렇게 붙여놨지? 어휴! 네! 본드를 그냥 엄청나게 붙여놨어요. 굳이 본드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몇 책을 샀는지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떠세요? 오글그리세요? 안녕하세요! 하하하하 네! 다섯 권! 네! 제가 오늘 책을 다섯 권 주문을 했는데요. 뭐냐면 첫 번째 위에 있는 책부터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 위에 있는 책은 테헤란 나이트 네! 저 이란업과 나왔는데 이란업과 포베가 쓴 책입니다. 이란을 사랑한 여자 네! 찾고 싶었는데 이 책이 아직 많이 서점에 안 깔려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나온 지가 좀 됐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니까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이란에 대한 테헤란에서 보냈던 그런 삶을 기록한 읽어봐야겠지만 여행기이자 그런 문화 체험에 대한 그러한 경험들을 담은 책입니다. 네!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올 초 1월쯤에 여러 번에 거쳐서 소개한 적이 있었던 시로 읽는 주역 네! 김재영 선생님의 시로 읽는 주역인데요. 이 책은 사실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는데 또 샀어요. 책을 왜 또 샀냐면 친구에게 아이고! 네! 선물해 줄 일이 있어서 선물해 주고 싶어서 이 책을 하나 샀습니다. 어... 저도 주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다시 한번 처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읽고 또 최근에 제가 동전점도 한번 봤는데 정말 저에게 제가 원하던 제가 꿈꾸던 그런 기회가 나와서 너무 놀라웠던 경험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번 또 제 친구에게도 제공해 주고 싶어서 선물해 주고 싶어서 시고 읽는 주역 좋고 났습니다. 다음은 유명한 책이죠. 더골 제가 영문판을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2000년도 후간쯤 한 2010년? 2009년쯤? 그런데 안 읽었습니다. 이렇게 너무 어렵더라고요. 만화로 나온 책도 있고 굉장히 고전 같은 경영사라고 하는데 왜 17년간 번역이 금지됐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. 천만부 이상 판매가 됐다고 하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소설처럼 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 이런 책이 떠오르긴 하는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피터드로커씨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더골을 읽은 경영자는 문제를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숨에 해결하게 될 것이다. 저도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경영에 대한 고민들을 구역하게 될 것 같아서 참고가 될 것 같아 주문했습니다. 당장 읽을 수는 없겠지만 두고두고 조금씩 읽으면 도움이 되겠죠. 네번째는 기업전문기자 김대용의 위기관리 이야기 위기관리 이 책 제목은 평판이 전부다 라는 책입니다.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가 평판자산 외국책이었는데요. Reputation Capital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인터넷상에 있는 그런 관계들 내상의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로 분석이 되면 친밀도나 이런 것들이 다 처음 계산이 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인터넷상의 평판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소비 행태나 아니면 그 사람의 네트워크, 그 사람의 한국 커리어, 비즈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썼던 책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책은 한국어로 된 책인데 김대용씨가 쓴 책이네요. 이분은 또 어떻게 평판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연결된 이 사회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 같아서 인터넷 쇼핑하다가 팝업으로 뛰어주는 게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. 마지막 책은 이라노 첫걸음 저를 가르쳐주셨던 김영현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. 음... 그래도 제가 다닐 때보다 훨씬 좋은 디자인의 책이네요. 저는 정말 그... 마치 타자기로 인쇄한 것 같은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책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런 책이 있었으면 훨씬 이라노는 제가 잘하지 않았을까요? 아마 제가 최근 이라노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다는 걸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. 가끔 제가 포스팅도 올리곤 하는데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쑥스럽고 떨리긴 하지만 독서를 잘 아시죠? 판 아주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뒷판으로 쓰거나 부채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놓고 책을 또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 저의 오늘 시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고맙습니다. 어땠어요? 평소랑 똑같아요? 평소랑 똑같아요? 제가 말하는게 평소랑 똑같답니다.